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혼파괴자 레전드 엘라 바온이면 육고각이라고? 이거 그때 영상 찍고 내가 그 이후로 안 해가지고 이거 모을꺼이 되나? 기본 설정 누르면 되나? 뭐 사야 되지? 살 게 없네 근데 미안해요 설정 좀 만지냐고 내가 이거 그때 오코 삼성 영상 찍을 때 설정을 많이 건드려놔가지고 빨리 에픽 체스 나왔으면 좋겠다 에픽 체스가 딱 이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어? 얘 뭐야? 신캔가? 이거 처음 보는데? 메카 시너지 엑스 이성 엑스 이성 르르륵 졌는데? 왜? 보여주나? 궁 못쓰져 크흐흐흐흐흐흐흐흐 보여줘 보여줘 스킬 배반 어워우 오우야 아 뭐야 비교써? 엑스 이성 섹스 윗 윗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OOOOO 프로필에 캐릭터 이름? 요거? 이름은 나도 몰라요 포윤이 그때 술 먹고 있었나? 아 근데 뭔가 짐꾼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기분이 되게 좋다 폰체는 뭔가 짐꾼 움직이는 맛이 없는데 와 이거 뭐냐? 레벨 파고 싶은데? 기범은 항상 싸울 준비 자체가 있지 오크메이지를 할까? 오크메이지되나 여기서? 님들 지금 오크메이지돼요? 컴책? X 감염무사 빔은 어딨지? 테러블레이드? 약할 것 같다고? 악마전사 여기서도 통 하나 한번 해볼까? 크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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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악마전사 해볼까? 악마전사 아 아 망치 진짜 오늘 방송하는 날이 아닌가 보다 님들 망치 소 Viele점들 들려요? 태보해 이 여하중에 승률 100% 레전드네 아우 시끄러운 거 여전하구나 오우야 이거 폐허 찍고 가야되나? 얘 끝까지 쓸려나? 만약에 육전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슬라다 없잖아요 아직도 미국 가서 안 왔을 거 아니야 슬라다 자리에 감염무사넣고 뭐야 이 친구 왜 이렇게 세? 아 내 연승 돌려줘요 이거 하나만 붙었으면 좋겠는데? 아 망치지 좀 그만해 아저씨 오늘 페인트 칠 다 한 거 같더만 어제 저희 집 지금 화장실에 페인트 냄새 장난 아니에요 윗집 페인트 칠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나 봐 화장실 통해서 페인트 냄새 내려오더라고 화장실 통해서 페인트 냄새 내려오더라고 야 아이템 좀 줘라 아 맞아 상자 뭐 나이트 각이었다고? 어림도 없지 템이 별로 좀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다 야 너 이것도 해라 아니 공방에서 오픈을 하신다고? 오픈이 아니고 못 들어오신 거구나 오늘 적당히 방송하고 방송해야겠다 게임도 안 되고 위치 공사하고 오우야 오늘 진짜 근데 날이 좀 아닌가봐 체력 몇 증가더라? 250 증가? 세부에 좋아요 팔아야지 악마댕 못하겠는데? 오이씨 왜 안 나오냐? 근데 뭔가 내가 되게 못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님들 요즘에 컴채해요?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직도 컴채하시나? 스티어를 지웠다고? 마도사 써서 유거 4호크? 아유 마도사 섞기 싫은데? 머리 아파요 지금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친구 뭐야 당신 왜 이렇게 쎄 그냥 폰체에 있는 악마 전사 여기서도 통하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자 누가 누구? 내가 지금 충덱하기에요? 충덱하면 딱이라고? 하지만 충덱 할 줄 모르는걸? 야 태부야 어? 이 친구 연승 누가 잡았지? 뭐 다 근접이니까 배치 대충 해도 되겠죠? 여기서는 사모리어가 방어력 7일걸? 음 맞아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을 때 사모리어가 나 7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해 충댁 각도 한번 볼까? 할 줄은 모르는데 바람개비라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나 잘 써놓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테라블레이더 음 음 앗 6월이요 어? 보여줘 원래 워리어 잠깐만 하나 더 뭐 넣어야 되지? 아, 트롯 워러드 트워 넣지 말고 딱 요렇게 할까요?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냥 액스 쓸까? 흐흫 흐흫 감염무사 일 잘하는데? 우리 팀 에이스인데? 오우야 그냥 액스 쓰다가 스벤 넣으면은 액스 자리에다가 스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아, 근데 컴퓨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네, 파멸의 사도가 둠이에요 아, 선생님 망치지 그만 아니, 이제 시끄러운 거 끝났다면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오우야 잘 나온다 속력의 장화 아, 맞아 여기는 이거 이거 아직도 좋나? 이거 하나 만들까요? 왠지 만들고 싶네 왠지 만들고 싶네 투어 안 쓸게요 쓸까?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? 야, 너 해라 살살 있고 버거? 어? 오우야 저거는 삼성 여전히 멋있는데? 보여줘 저거 9월이야 하자고 음... 테라블레이드 레벨업 레벨업 해도 될 듯? 얘네 둘 붙이고 갈까? 테보해 근데 9렙에 가면 뭐 넣어야 되지? 넣을 게 없네 우리 귀염둥이 음, 오그마기 돌아왔어요 아, 그런가? 다 근접이니까 10렙 가서 2호거 7p 1p 2p 3p 2p 2p 1p 2p 1p 2p 2p 1p 1p 2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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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? 대사도 달라졌어? 와, 얘 시작하자마자 두네 거의 요거 장아 하나 줬더니 오우야 파란스 허 없던 근본이라니 지금 악마라는 근본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? 오호허 어? 그냥 10레벨까지 달릴까? 50원 유지하면서 그냥 레벨 한 번 쭉 눌러서 그냥 10레벨에 댁 맞춰놓고 할까? 둠 2성 정도만 뛰면 될 것 같은데? 둠 2성 정도만 딱 떠주면 바로 10레벨 가도 될 것 같은데? 이응마 어, 이 엉마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오거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고 한 번 보고 싶긴 해가지고 오야 이런 손해보고 레벨업 하자 연승 중이니까 리로는 안 할게요 아, 맞아 요런 기능도 있었지 이게 간지지 이게 컴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어, 이 친구 그건가 보다 그냥 육매 아니야? 야, 믹서기 힘을 내 억 스케일 다 피했죠 이니가 하드캐리 한다고? 아, 잠깐만 아! 이거 돌면 모르는데? 아, 이거 사중도 안 닿아? 아, 제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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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 엘리멘탈 당해버렸다 너무 다른 사람 뭐하는지 안 보고 게임하고 있었네 욕레이지 친구 다른 애들이 잡아주겠지 방어하는 거 보소 33라운드에 레벨업 되려나? 아, 오랜만에 스벤 쓰고 싶다 모스 부호 미안해요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우야 오우야 어? 이거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? 이거 누구 주지? 이따가 스벤 나오면 스벤 줄까? 컴카? 얘 하나 있는데 컴카 안 줘도 되지 않나? 왠지 스벤 주고 싶은데 나와 주려나? 역시 헌터는 워리어한테 안 되지 크게 안 들려요 잡을 수 있나? 다음날도에 레벨업 할까 그냥? 돈 좀 쓰고 싶은데? 돈 좀 쓰고 싶은데? 악마 이거 어, 잠깐만 음 왠지 이걸 사고 싶네 아씨 아씨 너무나 근접이야 배치 좀 바꿀까? 뒤로 뺄까? ㅋㅋㅋㅋ 얘 논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, 나왔다 됐나요? 얘네를 좀 뒤로 뺄까? 얘네가 죽을수록 얘네가 쎄지는 거 아니야? 얘네가 쎄지는 거 아니야? 얘 스킬은 뭐예요? 스킬 두 번 쓰게 하는 거? 스킬 두 번 쓰게 하는 거? 몰라, 1등하면 유튜브 올려야지 뭐 오늘 펀채 영상 아무것도 못 찍었잖아 헐 헐 태아, 어서요 와, 뭐야? 체력 3200 뭔데? 유사 리프레셔 어 오우야 어? 갓벤 나왔다, 갓벤 아... 나 버렸잖아 선생님, 요것도 하나 하시죠 요것도 하시고 체력 몇 가지 올라가나 좀 봐야겠다 이천 와, 요 평탄 엄청 세네? 뚝배기 뚝배기 센네? 뚝배기 오우야 아, 태보 삼성 찍고 싶다 와 더 안 올라가나, 체력? 3600? 4000? 4800? 4800? 하하 씨 아, 근데 2등 친구 다 못 이기는데? 이 친구 왜 이렇게 쎄? 오우야 님들 저 스벤 2성 되는 상상함 나 지금 얘네만 좀 붙어주면은 덱파워 괜찮을 것 같은데? 오우가 충댁이 세대요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데려곤 잡겠지? 대체 안해도 10레벨인데 잡아야지 10레벨이 아씨, 못 잡는다고? 장난치지마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흐흐흐 어, 사슬갑옷 하나면 퀴라스인데? 오크사이 좀 빼면서 위로할까? 오크사이 좀 빼면서 위로할까? 아, 이 친구 아직도 살아있어? 어? 아, 이 친구 너무 압박인데? 다 죽은 시점 이 친구가 빨리 이 친구 죽여줬으면 좋겠다 1대1 하기로 좋아요 어... 1대2 하기로 10pm 스읍, 얘 자리좀 바꿔야겠네? 1부에 4번 1, 2, 2, 3, 4 1, 2, 3, 4 1, 2, 2, 3 아 나 너무 약해 님들 태보 삼성 오랜만인데? 태보 삼성 오랜만인데? 그냥 월옥 챙기면 할만할 것 같은데? 트워 아 나 이친구 배치를 너무 안보고 있었네 안해 앳 어 뭐야 역시 테러블레이드 애니그만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다 월옥중에 셀만한게 뭐가있지?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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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그마기예요 으앗 어 퀴러스 나온거같은데? 아우씨 반대로 생각했네 아앗 뭐야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어 아 뭐야 뭐지? 무슨 차이지? 아앗 아앗 세상에 말 때리고 있긴 한데 좋아요 램페이지 아 이 맛이긴 한데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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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에에에 slice 자 보여주나? 와zier 세번째 아 이 친구 사람 귀찮게 하는구나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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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까운데 으흑 아쉽네요 아이씨 뭐야 이거 잘못된 친구네 이거 흐흑 아이씨 아이씨 하하하하 유튜브 올릴건데 아무튼 오랜만에 폰채 안되가지고 폰채 했는데 근본없는 덱으로 했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어 언데드 받았어도 괜찮을려나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